이렇게 연일 폭풍같이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력한 폭염에 새만금 세계 젠버리 대회에도 중단될 위기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6호 태풍, 태풍도 일본에 상륙한 뒤에 동해상으로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 그리고 태풍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덥다는 소리를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폭염특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고 오늘도 굉장히 기온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이 2주째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행안부 중대본 비상근무도 2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폭염으로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요. 또 강릉 지역은 38도까지 올라갑니다. 강릉 지역은 현재 워낙 더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38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서요. 최저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초열대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도 일반적인 한낮 기온과 비슷한 거잖아요. 강원도군요. 새만금은 오늘 오후에 정부가 계속 강행을 하거나 중단하거나 아니면 조기 마무리 짓거나 이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 새만금 지역 지금 날씨가 어떨까요? 네, 지금 세계 젠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지역도 강력한 폭염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이 33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폭염 영향 예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 영향 예보에 따르면 부안 지역은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고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은 강한 폭염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만금은 특히 저희가 보도를 통해 봤을 때는 해를 피할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만금 같은 곳은 그래서 폭염과 더위에 취약한 구조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간척지 때문인데요. 간척지는 원래 바다였던 곳을 메웠던 곳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그리고 또 숲이 조성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거의 없다,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열대야 하면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해안 지역에서 열대야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습도 때문인데요.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와 가까워서 습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습기가 높으면 최고 온도는 덜 올라가지만 대신 밤에는 기온이 덜 떨어집니다. 습기가 열기를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하루 평균을 봤을 때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해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열에 대한 스트레스, 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될 수 있는 지역이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간척지와 해안이라는 특수 환경이 겹치면서 이 폭염에는 훨씬 더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고 폭염은 거의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진다고 하던데 여름인데 장마는 끝났지만 비가 그래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더위는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두 가지 고기압이 겹쳐서 있습니다. 5km 상공에는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10km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륙에서 달궈진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적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겹쳐져 있는 건데 지금 태풍이 잇따라 북상을 하면서 이 두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좀 보면 6호 태풍 카눈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카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계속 정체를 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태풍에 몰고 온 열대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한반도에 겹겹이 쌓이면서 이 폭염이, 강한 폭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이 불판 위에다가 뚜껑을 하나 더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태풍이 좀 변수이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좀 유지가 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뚜껑까지 덮어놨으니까 열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눈, 말씀하신 카눈의 경로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여기서 국가마다도 예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태풍 카눈은 어느 쪽으로 온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오키나와 북쪽 140km 북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죠. 중심에는 초속 35m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 나는 세력이 좀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동중국해로 나갔던 태풍이 유턴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다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초에는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에 상륙한 뒤에 동해상까지 태풍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 가까이 붙어서 북상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아주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속도도 나지 않고 되게 느린 속도에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데 유독 왜 이번 태풍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이번 태풍을 좀 보면 유턴을 하는가 하면 또 규슈 남쪽에서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아주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 주변을 보면 3개의 고기압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태풍이 3개의 고기압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데 먼저 이 태풍은 이 큰 고기압들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고기압을 뚫을 수 없으니까 고기압의 가장자리, 주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태풍 진행 방향에서 북서쪽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태풍이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남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쪽으로 태풍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태풍이 그렇다고 해서 동쪽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게 동쪽에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큰 고기압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또 고기압에 막히다 보니까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북쪽으로 전향을 해서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또 다시 한 번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하자면 태풍을 견인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지향류가 뚜렷하지 않는 가운데 이 태풍이 이 3개의 고기압 사이에서 그 틈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 경로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이 많은 태풍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줄까 그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이 일본 규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할 것이다라는 각국의 태풍 예보는 여기까지는 상당히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향이라는 변수가 남긴 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경로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동해 먼바다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만약에 동해상 쪽에 붙거나 또 우리 내륙 쪽으로 훨씬 더 붙게 될 경우에는 동해안 쪽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태풍에서 유도되는 바람에 또 지형적인 영향 우리 백두대간에 비구름이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추가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서 동해상으로 나오게 되면 동해안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태풍이 울릉도나 동해 먼바다 쪽으로 빠지게 되면 울릉도 지역은 태풍에 좀 강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영향이 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태풍이 북상하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해상은 평년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다시 재발달하거나 또 비구름이 더 강해지는 그런 변수는 남아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경로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향이 좀 엇갈리겠다.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수치 모델 간에서도 이 태풍이 움직이는 이 거리가 한 600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한반도를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태풍이 동해상으로 올라오고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라고 라고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정확한 예보 그런 것들은 추후에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좀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과 태풍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